창세기 4장 3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더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는 사람들이 900살, 990, 950살 이렇게 살던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면 한 500살 됐다 이 말입니다.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은. 그래서 5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 20대, 30대에서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계속 낳는 거예요. 600살에도 아기 낳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때는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예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재물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질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질문이 틀렸어요. 가인의 재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가인과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재물만 가지고 따지자는 거죠. 이 사고방식이 틀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재물 중심으로 자꾸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정신을 율법주의적 정신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로 재물은 아벨처럼 양을 바치면 되잖아요. 만약 가인이 양을 바쳤다면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가인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물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A 장로님이 1억을 건축헌금을 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난한 과부는 예를 들어서 그 가난한 과부한테는 10만 원이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그것을 헌금을 했다. A 장로님은 1억을 했는데 그분은 무슨 마음으로 했다? 내가 최고로 많이 한, 헌금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교인들이 다 보고 우리 A 장로님은 1억 원이나 했다. 역시 우리 A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 그것을 바라고 1억 원을 헌금했다면 하나님이 받으려면 안 받을까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A 장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아요. A 장로님은 어떤 분이에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이 큰 교회에서 자기가 이것이라는 것을 포함 잡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A 장로 자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고 뭐가 관심이 있어요? 자기 폼. 그런 장로는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자기는 1억 원을 헌금을 했는데 교회 목사님 비서가 주보를 만들 때 아차 잘못해서 영을 하나 빼버렸어요. 영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천만 원이 되니까 천만 원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원에서 영을 하나 빼면 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예요. 비서 찾아가서 목사님 사세요. 비서 자르고 갈아쳐야 된다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은 별로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은 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열심히 헌금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받을 때는 왜 안 받겠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서 안 받아요. 하나님은 네 건 안 받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을까요? 그 A 장로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받을 상급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A 장로는 1억을 내놓고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교인들이 우리 A 장로는 최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A 장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A 장로님이 그거를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런 흥금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못 받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바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요? 그래서 A 장로님은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그 우상이 뭐예요? 나라는 우상입니다. 결국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가인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였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문제였다면 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나 그 제물이 틀렸기 때문에 제물은 못 받았다. 이렇게 했을 텐데 가인과 그 가인이 바친 제물 그것이 설령 가인이 바친 제물이 설령 아벨처럼 양을 바쳤더라도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치는 양을 하나님이 받을 수는 없죠. 여러분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가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몰랐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가인은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율법을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이란 분들은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없지만 성경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성경필사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바리세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인이 첫 아들입니다. 그렇죠? 첫 아들은 실패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가인 같은 사람에 의하여 아벨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죽임을 다한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인다. 율법이 누구 때까지만 유효한 것을 모른다? 예수님 때까지만 유효한 것을 모르고 또 율법은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천국의 그 사랑이라는 법이 모세율법에 완성된 완전케 된 형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은 영원하다. 율법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율법인 줄 알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거야. 나를 봐. 나를 보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아벨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재물이 뭐냐?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나에 따라서 재물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괜찮고 재물을 먼저 보고 이것을 틀려서 갖고 올까? 이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 재물을 연락했다는 말에서 이 창세기에서 벌써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천국의 율법을 아느냐? 재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어디의 율법이에요? 땅의 율법이야. 불완전한 율법이야. 그러나 완전한 재물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간단한 말 속에 여러분, 이게 그냥 온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너무나 제 자신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을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모르고 이때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구나. 정말 성경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구나. 나는 40년 이상 성경 공부를 했다 하고 이제 좀 아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것이 무궁무진하구나.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려서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아담의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가를 더 깊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죠.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고 하면 디모데의 전서를 보니 와 이것도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바울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정말 굉장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화가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놓고 아담이 뱀으로부터 꾀임을, 유혹을 받지 않았다.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다. 아니 저거를 여러분 읽었는데 저 말에 제가 관심을 안 가졌어.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범죄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는 뭐를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 뭐를 깨닫지 못해서?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담은 왜 죄를 지었냐고 하면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 뭐를 깨닫지 못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거 가지고 제가 그 말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대로 가르쳐 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 이게 맞는 말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는 아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심각한 문제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아시겠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최고의 하늘의 율법은 뭐라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예수님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예수님 죄 지었어요? 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여자 또 한 개 더 만들어 주겠지? 그러면 안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이제 답이 풀렸구나. 그러면 아담은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라고 많이 써놨어요.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닌데 아담이 범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얘기야. 예수님이 범죄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해?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죄의 책임을 지고 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째 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에요? 예수님이 왜 죄를 짓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끌어 안으시고 그분 자신이 뭐가 되어버렸어? 죄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 얘기에요. 사도 바울은 그 선악과 얘기에서 그걸 본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령에 영감이 없으면 결국은 뭐에요?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율법 차원을 아담은 넘어서서 예수님의 차원에서 그것을 같이 먹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쭉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떼내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냥 뼈 갔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여자와 나는 뭐에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뼈에서 내 살로 나갔으니까. 그러니 절대로 이 여자와는 내가 분리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먹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네요. 그러면 그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이브의 관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표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상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와 교회는 하나에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는 죽어라. 나는 하나님이 교회 하나 더 만들어 주겠다고 줄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몰랐다. 이 말이지. 아벨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가인과 아벨은 아마 아담은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처다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지 줄줄이 딸도 있고 아들도 또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500년, 600년이 지난 후에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속아범죄했다. 그런데 아담이 여자와 함께하기 위하여 여자의 죄를 어떻게 끌어안다. 끌어안다. 자기가 대신해서 여자를 대신해서 죽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살렸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랑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시켰다. 그래서 여자도 함께 부활해서 결국은 아무도 아무를 버리지 않는 관계다. 무엇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래서 법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경은 사랑에 죽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여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여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율법, 불완전한 율법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라피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무엇으로 완성하신? 사랑으로 완성하신 어디에 나타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으로 완전케 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 노래가 더 힘차져요. 더 아름다워지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요. 스트레스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과연 이 사람들이 내 노래를 좋아할까? 최고의 음악가들은 진짜 최고의 음악가들은 관중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대에서 자기가 혼자 자기가 즐기는 거예요. 그때의 관중도 같이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하하하 실수하면 어떡하지? 물 한 잔 더 마시고 목은 괜찮을까? 이러면 삐까둑거리면 그래요. 바이올리니스트를 보면 가사에 갔어요. 그렇죠? 여기 있지 않아요. 가사에 갔어요. 자기는 전국이에요. 바이올린 전국이에요. 청중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청중들은 까다롭게 판단할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한다. 하면 하나님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만 봐? 나의 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작품인지 그 음악 자체, 재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우리만 죽도록 절대로 놔두실 수가 없고 죽는데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더 살고 싶어지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해도 된단 말입니까? 참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대꾸를 할 때 그 사람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물론 도둑질 하겠습니까? 살인 하겠습니까? 아벨은 결국 아벨과 가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견 대립이 있죠. 가인은 자기가 지은 과일과 곡식을 교회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달랑 양사키 한 마리 돈으로 지면 뭐예요? 가인이 갖다 바친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아벨이 그 재물을 바쳤을 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아벨은 양사끼로 재물들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상신들의 제사 즉 조건적 신들의 제사는 조건적 신들은 조건적입니다. 많이 갖다 바칠래? 너희가 조금 바치면 나도 조금 밖에 복 안 줄 거고 많이 바치면 많이 복 줄 거야 라는 신들이 우상신들이었다. 그래서 가인은 왕창 갖다 바쳤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았다. 조건적으로 보았다는 말은 율법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 주고, 지키면 복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아벨의 재물은 양이다. 그래서 이 세상 제사 이 세상은 우상신을 조건적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은 복 더 많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가인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라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못 받았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 예수를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재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재물은 자기 양을 한 마리 양고기 좀 드십시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제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제 평생에 오시지 않아도 이미 저를 구원하셨고 제가 죽은 후라도 언젠가는 오셔서 저를 부활시키고 천국으로 데려오고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였다. 이제 이렇게 되면 가인도 600살 정도 됐다. 아벨도 600살 됐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상당한 교사급에 속하겠죠. 아마 가인도 장로가 됐을 거고 아벨도 장로가 됐을 거에요. 그런데 장로가 되면 교인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 장로 반도 있을 거고 아벨 장로 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벨 장로 반 생들은 거기에는 50살짜리 교인도 있을 거고 100살짜리 교인도 있을 거고 20살짜리 교인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아벨 장로 반은 항상 기뻐요. 왜 기뻐요? 아벨 장로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정인이지만 꼭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요. 그 희망, 그 믿음, 그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맨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것은 뭐 가르치는 거에요? 진짜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가르치고 있는 거에요. 가장로 반에서는 맨날 뭐 가르치게 해요? 먹지 말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권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로 반생들하고 아장로 반생들이 이제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아 이게 이상하게 된다 이거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대. 그러면 가장로 반생들이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어진 일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베를 불러냈습니다. 동생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에요. 아시겠죠? 그 장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몰랐다는 것은 가인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해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 거부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폼 잡는 자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고 지내니까 이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 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장노 반생들은 기뻐요. 그리고 자기도 그 주력으로 갖다 바쳤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왜요? 특히 아장노 반생들은 이미 다 아는 거야. 우리 가장노님은 가짜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아벨이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왁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가인아 네가 왜 그렇게 분하냐? 왜 분해요?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속삭여주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해주는 악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영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아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동생 아벨처럼 항상 기쁘지 않겠느냐? 그리고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너는 그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네가 교회에 굉장히 재물을 농산물로 들였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도 안 기쁜 것 같다. 안 기쁘죠. 왜? 자기는 모든 교인들이 뭐예요? 우리 가장노님 훌륭하다 할 줄 알았는데 어떤 교인들은 뭐예요? 자기 칭찬도 안 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바쳤습니까? 참 가장노님 믿음 좋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노가 억울하다. 자기는 많이 바쳤는데 1억이나 헌금했는데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죄는 사단 악령입니다. 사단이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대문을 넘어서 자꾸 출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엎드렸다가 기회가 오면 너를 어떻게?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너는 지금 죄의 그 사단의 악령의 음성을 듣고 있고 위험하다. 언젠가는 그 사단이 너를 결정적으로 넘어뜨릴 때가 올 수 있다. 그런 가인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조심하라고 충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사단이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지금 결정적으로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것이 사단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 죄를 어떻게? 그 유혹, 그것을 나는 잘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 아오 아벨이 하는 말을 어떻게? 좀 더 깊이 돌아봐.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불안전한 거야. 그 당시 율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근대화 시키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잘 이해를 다시 해봐. 그래서 가인이 그 아오 아벨에게 고하니라. 고한다는 단어는 참 이것도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고한다는 말은 얘기 좀 해보자. 우리 토론 좀 해보자. 하고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그들이 둘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오 아벨을 처죽였어. 왜? 자기 생각은 너무 달라.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가르침을 볼 때 그 복음을 볼 때 이거는 율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로 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파리생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볼 때 문득병 환자도 막 만지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갔는데 그거를 모세 율법은 돌로 처죽이라 그랬는데 처죽이라 그러지도 않고 용서해서 보내고 이게 모세 율법을 다 뭐예요? 어겨. 그러니 죽여야지. 안식이라도 막 환자 고치고 그리고 막 친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이러다가는 율법이 엉망이 되겠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랑 율법,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사랑이 돼서 나타나면 그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때까지다. 즉 세례 요한 때까지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 이후에도 나올 수 있게 돼 있어. 이게 참 아 참 그래서 처죽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인 그것을 표상하고 있어요. 여하 여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참 이 말은 멋진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와의 죽였어. 아벨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는 것 아니에요?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지만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는 정죄해요? 율법은 정죄하고 벌죄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부터 정죄하시지 않고 그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오.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아와 아벨이 어디 있냐? 지금 드디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였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문에 숨어있는 사단에게 걸려 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살인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죽였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죄를 범한 자기 말을 거스르고 죄를 범한 가인 가인 조차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해 버려야 돼? 돌로 때려 죽여 버려야 돼요. 구원이란 것은 없어요. 율법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어떤 직분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직분 죽음의 직분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영광이 되거나 구원하는 생명의 직분을 가르치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느냐 기억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구나. 성령은 그렇게 지금 가인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뭐라고 가인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아벨을 죽인 것을 알겠나? 그래서 가인은 누구의 목소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알 리가 없죠.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결국 가인은 매순간마다 누구의 음성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악령의 음성을 보여줘요. 이 가인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실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모르겠다고? 이 새끼야 네가 죽여놓고 왜 모르겠다고 그래? 너는 끝이야.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라. 하나님은 이른 가인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이 다음 시간에 나타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이런 가인에게도 전혀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 가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벨이 죽은 것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실텐데 그래도 그래도 그 죄를 짓고 사단의 편에 붙어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모르는 척 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절대로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리가 없어 라고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오해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그런 죄까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저희로부터 구원해 주시려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도 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병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활짝 활짝 켜 주셔서 놀라운 사랑의 치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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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